인스타트 한국인스타그램 여유가 ㅎㅎ 치즈는 사람일텐데 사이사는 사람일텐데 사이사는 사람일텐데 저런 사람일텐데 사라님도 취해주세요 네? 마시는거에요? 사라님도 유튜브 있는데 왜 있어요. 5천이 넘는데 제 바람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지. 아니, 그게 말을 실망은 안 하시더라. 제가 기계치라서 도중에 꺼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못해요. 여러분, 제 사람 집이라고 실환은 안 하시는데 제가 엄청난 컴맹이고 기계치라서 실망을 못해요. 여러분, 제 입은 화관님을 들어오고, 실망을 해주세요. 북한에 몸이 돌리시켜드립니다. 이만. 아, 이 장식도 이제. 아, 재밌다. 세상에, 세상에, 세상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천명 천명초가 안되겠다 작품 이거 아아 이 작품 그리신 분 중에 한 분 저기서 공짜로 캐릭터 그려주니까 한번 그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 요거 하나 찍을게 나 요거 여러분 요거 하나 찍을게 이 작품은 아, 보셨죠? 아우 작품들, 얼마나 정성... 아, 이 작품들, 이 창작력하고. 아, 어때? 아, 이번 절규. 이태원 참사 절규. 음, 안 좋은 분. 장군. 아, 윤석열 한심하다. 아, 윤석열하고 음악이 꽉 찐. 아, 윤석열 진짜 일하고 싶다. 방산흥 누나 먹어. 아, 죽으니? 이거 뭐냐, 이거? 아, 밥상. 오믈리스 먹고 다 내주고. 방산흥 먹으라고. 신호 오믈리스 먹고, 국민한테는 방산흥 먹으라고. 아, 영국에 가세요. 아, 침묵하면 나치만 키웁니다. 아유. 유안용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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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안용 고객이 이바이젠 이바이젠 나이름이야 은석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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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기 복사기 기운 아 뻘짓하지마라고 복사기 아 정말 오늘 민주항쟁기념일 9월 10일 아 아 은석골 어 여성인이 다 되겠나 어 가슴에 건물이 아닙니다 3일 만세골 복부는 대한민국에 예술가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좋고 광복 아 오래오래 아 이거 춤이 영역이 안 바라면서 아 눈에 보인다 쭉쭉쭉 바라미고 있다 아 눈에 보인다 쭉쭉쭉 바라미고 있다 아 눈에 보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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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짜증나 대협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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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사 범사 모르지 못하니까 하나 보고 있어 아 짜증나 보면 벌써 짜증나는데 예술가들의 창의력이 조종동 형이네 조종동 이거 최고인데 남중에 사진 찍어야 돼 조종동 아 더러워 추석 추석 아 짜증나 으으으으으으으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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